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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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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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저것은 뭐요? 아 저는 보통 일주일만씩 여기로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안 나가요 이제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주에 계속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좋은 말씀이셨대, 운동말로 결혼해 진짜 좋은 말이야 정말 그러면 우리 빨리 결혼해 그 전달에 매주 일요일에 계속 공연 근데 그 한시간 동안 계속 이틀어 못 전혀 없어서 그리고 이 촬영회에서 매주 일요일을 시작합니다 와... 또 에피니라 주름재고 10년 나? 주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님! 주님! 주름재고! ast Zenitsu 두번짜리 barley 역시 ㅋㅋㅋㅋ ㅋㅋㅋ 그대로 일단은 빙문은 이 얘기를 다 알아듣고 하지만 제가 물어봇이 자신의 마음을 말해 어떻게 런닝맨가 더 좋다든지 런닝맨가 더 좋다든지 와... 나는 진짜 다 하는 것들 얘기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이 자리에서 얘까봐 그냥 가야되라 무한도전이 좋아해요 런닝맨이 좋아해요 저는 재석이 형이 종기좋아요 꽃전기를 좋아해서 그럼 재석이 형한테 물어볼까요? 재석이한테 물어볼까요? 무한도전이 좋으세요 런닝맨이 좋으세요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쇼핑하고 나네? 이거 아니꺼는? 야 이거 진짜 곤란하네요 저한테는 두개 다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단어번호 종기요 이거 아니꺼 단어번호 자 그러면 저는 너무 오래 했죠? 차하고 탈리파시가 통했습니다 저 친구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탈리파시를 보냈거든요 아 보냈어요? 아 그러면 그거야? 보냈어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그거 얘기합니다 지금 이순간 이거 이거 지금 런닝맨 밖에 없습니다 제가 런닝맨 밖에 없습니다 제가 런닝맨아 또 해사 또 해사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제 굉장히 정확한 답변은 너무 많은데? 네. 좀 더 큰 반응. 너무 반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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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물어봤라. 우리의 회사에 참여. 우리의 회사에 참여. 어떤 특별한 지역의 노래가 준비해. 이번에도 어떤 노래가 준비해? 오늘. 진혁신. 오늘이 준비한 이인슨 노래. 진혁신. 진혁신. 저는 진혁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진옥순이 정말 좋아서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이번 최신 곡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무조건이라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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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즉.. 一定要 5월에 발표 된 곡인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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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 중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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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즉ved 즉 즉 즉 즉 즉 즉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런닝맨은 여러 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